안녕하세요 여러분 I am 서지유 여러분은 어렸을 적에 본인들의 가치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제가 상황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비행기 트럭으로 인해 웨이더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딱 세 가지만 들고 가실 수 있다면 무엇을 들고 가실 건가요? 여러분에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월업? 세 개? 선풍트 라이프. 선풍트 라이프. 월업. 선풍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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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이네요. 저는 앞으로 가속을 수 있는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무인도에서 효과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신을 해치려는 생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망치나 도끼처럼요. 이것들은 또한 집을 짓거나 묵고 귀를 잘못해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매우 찼습니다. 왜냐하면 무인도의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라이터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나면 불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체온을 올리거나 요리를 할 때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매우 배고픕니다. 여러분들은 약간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음식은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렌징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세포들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공부에 증단되면서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맹수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천히 뒷걸음을 치다가 도망가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나면 맹수의 속도를 따라 접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3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공기 없이 3분, 영아에서 3시간, 물 없이 3일, 음식 없이 3주를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물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근처에는 깨끗한 물이나 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 속에는 세균이나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물을 끓여서 마셔야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방법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살아남기에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인도에 갇히게 될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가게 된다면 이 방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surviving and difficult situation.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남느라 고생하셨습니다. Thank you. Bye bye. Do you have any questions? 질문 있으신가요? Yes, I have. 있습니다. Okay, you translate it, okay? Okay, so how would you survive if you went on a desert island and no one came to save you? 만약 당신이 모인도를 혼자 갖추고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남으실 건가요? First, I love the houses, and when I die, until I die, I live in the desert island. I live in the desert island. I live in the desert island. Really? Yes. Okay. And then the next one, so I also asked you, if you have only three things to take to desert island, so what would you bring? Then why? 당신이 질문하셨듯이, 만약에 3가지만 딱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실 건지, 그리고 왜 가져가실 건지 설명해 주세요. First, I bring some food because I can't live without some food. First, I bring some food because I can't live without some food. First, I bring some food because I can't live without some food. First, I bring lighter. First, I bring lighter. That is light, because redal táaras, it's cold, because redal táantasms are so cold. We have to raise my temperature. So, we have to raise temperature now. Third, I bring, um... pet because I I'm so lonely I'm so lonely 서면 채로 애완동물을 가져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우 외롭기 때문입니다 ok that's good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